자 본인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십니까? 네 북대동에서 왔습니다 북대동에서 오신 이승원씨 무슨 일 하세요?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까? 네 그 전에 뭐 했어요? 놀기 전에는? 그 전에 놀았습니다 계속 놀았어요? 네 몇 년 전까지 놀았어요? 2010년까지 놀았습니다 아 2010년부터 노는 거예요? 그럼 4년 정도? 네 그럼 2009년도에는 뭐 했습니까? 9년도에 알바했습니다 아 무슨 알바했습니까? 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래돼서? 네 아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? 네 그럼 2008년도에는 뭐 했습니까? 아 좀 어지러워지는데 밝히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아니 세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술 기운이라 고향이? 논산입니다 논산이랍니다 네 논산인데 사투리가 아주 심하 네 좀 심합니다 제가 아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신발을 쓰리바로 신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저 뭐 쓰리빨 양말도 안 신고 추운데 네 원래 어 제가 이렇게 좀 독한 사람입니다 네 줄무늬 쓰리바 네 아 싼 거 3천 원짜리 아 제가 이거 신고 다니던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신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 아 그래서요? 이상하게 놀래더라고 왜 놀랠까요?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알았어 내가 보니까 놀래겠더라고 네 안 추워야죠 오 산산물 드셨나? 아 안 추워요? 네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? 네 나이가 어려서 오우 이야 양말도 안 신고 양말 절요 비가 오는데 아 양말은 주머니에다 놓고 아니 주머니에 없고 원래 집에 놓고 왔습니다 네 집에 놓고고 예 알겠습니다 비 오니까 편하게 오셨네 아 신발 젖을까봐 네 이렇게 노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 남자들은 신발이 거의 하나잖아 거의 하나예요 남자들은 구두 하나 운동화 하나 쓰리빨 하나 이렇게 네 세 개예요 딱 그죠?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껴야 돼 비애 젖으면 안 돼 자 아까 오실 때부터 우리 KT 언니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네 노래를 하신다고 아니 저 한다곤 안 했는데 누나가 야 여기 이런 데고 너 뭐 그냥 노래 한 거 해봐라 네 해봐라 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어떤 분 노래를 부르고 보니까 어땠어요? 잘하시던데 잘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분보다 잘할 수 있습니까? 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? 아까 그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요? 네 그분도 술 사는데 저도 술 쓰죠 그래요? 아 무슨 노래 부를까요? 땡벌이요 땡벌이요? 네 땡벌 부르신대요 네 땡벌이요 네 알겠습니다 땡벌 가요 그러면 네 땡벌 갑시다 네 가세요 쏘이면 아파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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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벌 땡벌 갑니다 쉽지 않지요? 아하 당신은 국민의 사람 아하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만 마음 하나는 다른 사람 오늘은 들국화 또 내일은 장미국 치근치근치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잊혀서요 땡벌 기다리다 지쳐서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이고 아 지금 어지러워 죽겠어요 아 그래요? 네 아 당신은 야속한 사람 아 당신은 모를 사람 믿다 가도 돌아서며 마음에 들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키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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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잊혀서요 땡벌 기다리다 지쳐서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당신을 좋아해요 땡벌 믿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땡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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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 술이 너무 채가지고 술 많이 드셔가지고 술 앞으로도 드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자꾸 어디가세요 자꾸 어디가요 얘기 좀 하고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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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실수 안 같아가지고 네 실수 안했슈 아 너무 채웠어요 잘했어요 근데 우위는 많이 껴 입으셨어요 아 지금 몇 개나 껴 입으셨어요 몇 개나 껴 입으셨어요 약해요 약해요 뼈가 약해요 근데 양말은 안 신으니까 네 밑위는 강해요 아 밑위는 강해요 아 우위는 약하고 우위가 약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중간이 강해야돼요 케이터지는 중간이 강해야돼요 아유 아 진짜 밑위가 약하고 알겠습니다 자 채점 점수 올라왔습니다 자 점수 보시죠 아 나왔어요? 네 점수 나왔습니다 아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화끈하게 잘하시네요 통과 전국노래자랑 같아요 통과 깨시면서 할 것 다 하시네요 아 그래요? 앵콜 올라왔어요 90점이에요 잘해주죠 아유 충청도 여기 서있어 가고 여기서 서있어 지금 충청도 사람은 안 할 것 같으면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즐기실 줄 아시는 분이시네요 아이 별말씀을 참 아닌디나 아닌디나 논산에서도 한참 들어가나봐요 시골이 네 조금 들어가요 사투리가 아주 심해서 아니 나 앵쿨까지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? 앵쿨 거부요? 앵쿨 거부할거요? 진짜로요 나중에 한번 도우면 그때 하죠 그렇지 아껴야지요 아껴야지요 하체가 강하니까 상체가 강하니까 아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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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껴서 어디다 쓸거요 다음에 케이티한테 써야지 케이티한테 써야지 케이티한테 쓸거 사장님 지금 액힐게요 그리 액힐게요 예 많이 액히세요 그럼 저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발이 시려울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 우회는 많이 껴 입었어요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